혹시 코리안 페스티벌 작년에 보셨어요? 네 어떠셨어요 작년에? 너무 좋았지요. 올해도 해요? 올해 하는 거 아세요? 몰랐어요.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냐고요 올해 올해 하는 거 아셨어요? 몰랐어요 아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해요 이번에 어디에서요?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아주 편안한 자세로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?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리안 페스티벌 달라스 이렇게 영어로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아차차차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언제 하냐고요?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아침 7시 50분에 생방송이 시작되고요 미국 중부 시간으로는 토요일 24일 오후 5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코리안 페스티벌 파이팅! 어이게 pew니깨가 하는 거 아기 detention 너무 받아서 이 스rom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